그래가지고 어 12월이나 막 이렇게 1월 그때쯤 가면은 혹한 길을 한 번밖에 안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혹한 길을 한 번 받기 위해서 그때쯤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알렉스 자 얘로 이렇게 공격해 줍니다 자 톡 내려주고 톡 내려주고 자 얘로 공격해 줍시다 톡엘마이로 공격을 해 줍시다 이렇게 톡 올해 12월에 막방이에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오래 갖기 위해서 좀 더 오래 한다고요 저 오래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랑 헤어지는 거 싫어요 공격이 떨어진 거 아니요? 아니에요 저 1급입니다 1급 호호 호호 병무청 로비가 가지고 똥을 먹으면 돼요? 싸지방 싸지방에서 어떻게 방송을 해요 거의 못하는 그거 뭐 인트라넷인가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우 저게 안 죽네 아우 저게 안 죽네 깜짝 자 공격 자 공격 꽝 꽝 꽝 근데 실제 안에서 법같은게 많아서 웬만한 펄치는 않을 거 알거 같던데 근데 의외로 또 공익받기 쉽다고 그러더라구요 공이 판정받기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생각보다 자 창병들도 이렇게 잡아줍시다 쏙 쳐가지고 창병 약해 생각보다 역시 창병이 보병보다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현역을 가야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 군대 아닙니까 여러분 나 안 그래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빼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님 말고 오케이 잡았죠 톡 톡 오케이 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빼고 싶지 않습니다 오빠 저 빼줘? 뭔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요? 남자라서 현역 가기 남자 안하고 현역 안 가기 저는 남자라서 현역 가기 선택할 겁니다 저는 애국심으로 똘똘, 똘똘 뭉치는 암호니까요 소방 아우 저게 안 죽네 아 오케이 잡았어 자 레이반으로 마무리 합시다 아우 저거 또 안 죽네 아우 저거 또 안 죽네 아우 저거 또 안 죽네 저렇게 막으면은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네 애국심으로 군대 가기 10억 받고 군대 안 가기 아니 그건 너무 애초에 그거잖아요 너무너무 불공평하게 되어있는데 입대하고 3분 많은 게 사라지는 게 애국심이에요? 막 진짜 사나이 같은 데서 보면 나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군대 갔다고 막 하는 사람들 많던데 거기 나오는 막 내무실에 나오는 저는 너무반에 나오는 어 그 뭐냐 사람들 보니까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군대에서 어 군대 간 이유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 갔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 그거 세트에요? 어우 저거 안 맞네 오케이 잡았죠 트래비아 일단 갑시다 어우 여기 바사카오택 맞네 아 근데 돈이나 없네 꼬박 꼬박 바사카오택 하나 삽시다 네 TV에서 어쩔 수 없이 군대 왔다 그러면은 모냥 빠지긴 할 듯 네 맞아요 특히 그거 해병대 편 보니까요 막 그거 나오던데 막 그 뭐였지? 로봇카 교관인가 막 그분 나오던데요 보니까 와 장난 아니던데요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시려나? 안 봐서 모르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의뢰 아 편지 전달 편지 전달 해야지 네 그래 자 일단 세이브를 하고요 편지 전달하러 갑시다 프로만성이었나? 어? 목 있다 목 있다 아이씨 도망갔네 조교 피컬로 아세요? 조교 피컬로 아세요? 피컬로요? 티엔성 왼쪽 밑에요? 아 그렇구나 티엔성으로 갖다 주는 거였죠? 생각해보니까 어? 아 여깄다 여깄다 잠깐만요 아우 씨 목이 못 잡았네 신의 모래 폭풍을 피했습니다 모기가 와 장난 아니네 모기가 좀 뛰어난 모기네요 특이점이 온 모기인가? 왜 내 공격을 피하지? 조셋 모기 조셋 모기 조셋 모기 조셋 모기 어? 아 아 저기 지나갔는데 방금 또? 아 나 지금 모기 때문에 집중이 안되네 저런 모기 자식 자 공격을 합시다 이렇게 기마병들은 기마병들은 그 뭐냐 이 공수 공격에 좀 약하죠 공수의 공격에 좀 약합니다 왕 게임에서 파밍해서 하는게 10배도 잘 번데요 네 야생마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버그 많이 안쓰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할때만 쓰려구요 그냥 하다가 좀 뭔가 약간 아쉬울때만 살짝살짝 쓰고 버그 웬만하면 안쓰기로 했습니다 버그 써서 빨리 깨자는 분들과 버그 안쓰고 좀 해보자 라는 분들이 나뉘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안쓰면서 안쓰면서 좀 아쉬울때만 포병 이속같은게 좀 아쉽잖아요 그럴때만 한 번씩 써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톡톡톡 오케이 고맙어 지금 돈벌고있어요 돈 돈벌고 있습니다 어 뭐야 뭐야 안죽겠네 뭐야 허접들이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버튼 엄지척 얘네들은 죽어도 되는데 그러고보니까 어 뭐야 3렙짜리야? 띠용 벌써 3렙짜리가 나왔어? 오 야 엄청 쎄 따봉 vs 후원 둘다 좋아요 둘다 좋습니다 어 근데 따봉이 좋아 별 누르는게 좋아하는 진짜 따봉이 더 좋습니다 어 프랭크 다 죽겠네 이거 3마리 남았죠 네 그 뭐냐 철태병들이 사기에요 철... 철태병들이 되게 좋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는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 나 모기약 뿌렸다가 지금 모기약 뿌리면서 진짜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모기약이 입에 들어갔어요 아우 찝찝하네 죽는거 아니야 나 저 죽으면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세요 안죽어요? 아 알겠습니다 안죽으면 뭐 해야지 무슨 맛으로 뿌리셨나요? 무향으로 무향 향 없는거 아 찝찝하네 이거 되게 찝찝찝찝찝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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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마무리 잘했고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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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테니스채 없어요? 제가 제가 워낙 어 가난해가지고 그런 그런 좋은 물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테니스채 같은 그런 편리한 물건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 집에 에어컨도 하나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선풍기로 갔다가 지금 문 다 닫아놓고 이거 밑에 집에서 올라올까봐 문도 다 닫아놓고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통풍도 안되는데에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지금 게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문 다 닫아놓고 문 다 닫아놓고요 여러분들 문 다 닫아놓고가 중요한 겁니다 컴퓨터 켜놓고 문 다 닫아놓고 어 선풍기 틀어놓고 있죠 어 어 죽겠어요 선풍기 틀어놨는데 너 어 죽을 거 같습니다 선풍기 틀고 자면 선풍기 틀고 자면 죽어요 저 근데 문 닫고 선풍기 되게 많이 틀고 자는데 자 불험 완성 좋겠죠 오 포병 레벨 2짜리 나왔네 외국에서는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죽어요 오 얘 좋다 오 얘 좋다 써야겠다 또 쓸만한 애가 아니 철퇴병 쓸 수 있는 애들 중에 좋은 애 없나? 오 얘 사기인데? 오오 띠오옹 돈이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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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야 쟤는 얻어야지 와 야 저포병은 뭐 완전 사기네 사기 해고할까요? 용병 해고 얘 포결마인을 해고할까요? 얘 쓰레기인데 포결마인을 해고할까? 아 그래요? 타겟절 때문에 아이템 껴준 거 있어요 약해가지고 패러딘스워드 하나 껴줬는데 일단은 의뢰나 좀 합시다 의뢰 의뢰 어디냐 의뢰 의뢰를 해가지고 아 TN성 병사 전달이 있구나 세이브하고 아 자꾸 까먹네 저거 진짜 저거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하러 갑시다 네 그러게요 아 늙어서 그런지 자꾸 까먹네요 막 TN성으로 가가지고 편지를 전달해주면 만오천 고일도 준다고 했죠 자 성으로 갑시다 어 아니네 어 여관으로 가야되나? 주점? 이곳인가? 저기 저 남자 붉은 망토를 들고 있어 이와 당신이 이 편지의 주인인가? 용병이로곤 냄새가 나 아직 어리군 뭐야 기분 나쁘게 편지를 이곳까지 가지고 오느라 수고했어 대가로 돈을 주지 가만있어 프랭크 뭐야 세르조 세르조? 어디선가 본적이 있어 그 이름 아니 당신은 난 용병이야 검을 쓴다면 어디선가 본적이 있겠지 이게 용병들인데 너무하는군 당신 그런 말을 뽑아 해보겠다는 거냐 강철의 아들리라 불리는 레이반이다 너따는 두둥강이 날걸 그만둬 레이반 프랭크 어서 가서 사과드려 세르조? 강철의 아들이야 호호 내 이름은 메르켈스 기억해둬라 메르켈스래요 메르켈스? 메르스도 아니고 메르켈스래요 설마 어엇 야 아니 이벤트 진행 중에 돈이 지급되네 야 이벤트 진행 중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지불되죠 아 참 야 한 달 정도만 좀 느껴줘도 되지 않나 바보같은 투정은 부리지만 어 오케이 저거에 있으면 우리 모두 죽었어 어나 어 그래? 뭐야 여기에 습격당해서 다 터졌다면서 왜 또 그거지 그대로 그대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띠용이네 띠용 어? 자 붕에가 지금 퀘스트를 주죠 벨라스 벨라스 여기는 뭐 좋은 그게 없네요 어 그러네 돈 못받았네 어 왜 돈 못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진짜 이 더러운 자식들 돈은 줘야지 와 너무하네 와 돈도 안줘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아 이런거 필요 없는데 지키는 의뢰 같은거 해야지 좀 돈이 많이 들어오죠 벨라스 아 벨라스 여긴데 어 뭐야 바로 이벤트가 진행이 되어버리네요 마을 입구에서 전투라니 어 뭐야 뭐지 아 그래요 전통적인 용병들은 돈을 못받을 시 주변에 약탈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보장받았다 그래서 지금 약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탈하는 것 같네요 자 갑시다 모두 전투 준비 오 얘네들 뭐야 경험치 빼먹는 애들이네 자 빠르게 이동합시다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적들을 다 잡을게요 보병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보병이 너무 없네 철태병 들고 다닐 수 있는 한 명은 필요한데 철태병으로 쓸 애가 한 명은 필요한데 레이반이랑 오 야 3렙짜리야? 얘네들? 어 얘네들 3렙짜리네요 오 야 무섭다 네 이것도 그냥 구워주면 좋겠죠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걸로 나오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읍시다 지키고 있으면은 적들이 알아서 오겠죠 아 회사 망했다고요? 헐 전멸했어? 어? 헐 어 얘네들 되게 센데? 일단은 이 기사단들이 몸빵을 어느정도 해줄거에요 몸빵을 해주면서 잡을 애들은 잡겠죠 어느정도 병력이 빠지면은 그때 들어가가지고 적들을 전멸 없애겠습니다 세르지오도 근데 좀 바보같은게 기사단이 더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사단 쪽에 붙은거거든요 얘네 쪽에 비트쉐인 쪽에 붙은건데 뭐가 유리해 유리하기는 도대체 뭘 터리지? 허적들인데? 허허 그런가요? 쟤들은 벌써 3렙짜리 쓰고 다니는데 왜 나는 아직 2렙이지? 아 이즈투지제이 만드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아 이즈투지제이 만드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피하기티 저 해봤는데 그거 피하기티 그거 재밌어요 할만해요 오케이 안잡았죠 아네스로 마무리합시다 자 얘네들은 다 뒤로 빠질게요 너네가 와라 니가 와라 하와이 니가 와라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기다리면 알아서 오겠죠 어후 뭐야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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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얘네들은 분별했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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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없죠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알뜰하게 애들이 버텨줬네요 이제부터 나의 공격이다 자 이제부터 저의 공격 시작이죠 일단은 어 이 적군들 요 요 요 병력들 얘네들부터 좀 잡아줘야 겠죠 뒤로 가서 쏴줍시다 자 이거 1렙짜리는 이제 다 돌격해가지고 죽게 냅두고요 어 1렙짜리는 죽게 냅두고 얘네들 잡아줍시다 포병들 약간 위험하니까 포병들은 빨리 잡아줄게요 포병들 잡아주고 얘네들을 10발씩 쏴줍시다 막광 네이반으로 마무리 이거 패치 안하면 마지막에 튕겼었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한번 튕는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마 패치판일겁니다 좀 더 넘어가서 ? 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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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1렙짜리여가지고 지금 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얘네들 어차피 쓰레기니까 그래 싹 월급만 뜯어먹는 애들이여가지고 다 길게 내버려줬어요 와 레이밍 엄청 세 이게 매직실드의 힘입니다 와우 영다해져 영 오 야 얘네들은 세다 3렙이어서 그런지 맞으니까 꽤 아프네요 생각보다 어휴 죽겠다 이거 오 사네 자 포개 어 어 얘로 이 녀석들 한 대 쳐주고 얘는 어그를 이용해서 다가가서 한 번 비춰줍시다 아우 야 양념을 좀 해놔야지 이렇게 양념을 해놓고 얘를 좀 키울게요 좋아 트랭크도 키우기 위해서 트랭크로 공격을 합시다 네이반으로 공격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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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톡 톡 오케이 거의 다 끝났죠 세르지오로 공격 오 얘네들이 무서운 녀석들이었네 얘네들 다 3렙짜리네요 토병 3렙은 확실히 무서워요 얘네들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맞으면은 평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죠 네 Y O B E B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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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창병이 안좋은점 저번 아까전에 누가 창병 물어보셨는데 창병 안좋은점이 또 하나 있는게 그 뭐냐 골렘 골렘이 앞에서 막고있으면 창병은 못둘씁니다 그게 엄청난 문제 못둘씁니다 자 얘네는 프랭크로 마무리하자 어? 뭐야 안좋네? 얘로 마무리하자 빵 아 아 아 아 아 정말 감사해요 난 마르티네스 기사단 단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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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즐거운 분위기로군 점 안녕하시오 명권이 뭐지? ju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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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evgок 뭐지? 마르티네스를 되게 증오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세르지오가 우리 영준님께서 레이반의 등짝을 궁금해하시더군 네, 띵작하고 있어요 오늘 밤 침소로 들라는 영준님의 명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동성년애자예요? 떠내야 된다고 그러네요 도대체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그게 없네 브로만성 브로만성에 편지 편지 보내주는 의뢰가 있네요 이거라도 해가지고 돈이나 벌어야지 갑시다 전투 다 죽여 그냥 뭐야 저 녀석들 밸런스 근방에서 자주 나온다는 녀석들 아니었어? 오케이 운영체제 못 쓰시나요? 어... 윈도우 XP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 XP VM웨어로 윈도우 XP 써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윈도우 7에서도 되거든요 근데 창 모드가 안 돼가지고 윈도우 XP 따로 VM웨어로 돌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적전맵뿐인데 그러게요 여기 창병 부대죠, 창병 부대 얘네들 허접들이에요 여기서 기다립시다 이렇게 버츄얼 PC 말고 그 뭐냐 VM웨어에다가 XP를 깔았어요 따로 이거 은색의 용병은 은색의 용병은 제가 CD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했던 플러스는 제가 정품 CD 4만원 주고 산 거 그걸로 했었는데 제대로 돌아가질 않네요 임진록도 제가 CD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CD가 있었나 없었나 받아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CD 돌려서 하는 것보다 아까 그 똥겜을 4만원이나 주고 샀어요 물론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정품 게임을 게임 CD를 진짜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얘네들 지금 몇 칸 올려나 몇 칸 잠시만 여기서 한 칸, 두 칸 잠시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아 여기 무조건 닿네 자 그럼 공격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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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죽어라! 슥슥! 애들 이렇게 움직여서 슥슥! 오 좋았어 잘 쓰고 있죠 레이반으로 가서 창병을 잡아줍시다 랑그리사 할 생각 없냐고요? 랑그리사... 랑그리사가 뭐였더라? 턴제 게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애들 막 여러 마리 나와가지고 전투 모션 같은 거 나올 때 막 여러 마리 나와가지고 도도도독 부딪히는 거 사토시요? 사토시면은 포켓몬 마스터 아닌가? 포켓몬 마스터 사토시 영혼기병 라젠카요? 그거 게임도 있어요? 스스로 불러온 포켓몬 마스터 그 한지호 일본 원판 이름이 사토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토시라고 하면은 포켓몬 마스터밖에 모릅니다 사토시는 포켓몬 마스터예요 제가 이상한 게임들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무려 노바... 노바19 사이었나? 그거 미개봉 정품 CG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개봉 상태예요 그거하고 강... 강철의... 제가 뭐였지? 강철제국이었나? 뭐였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것도 미개봉 CG로 가지고 있고 아 이상한 게임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보네? 네 네 노바194인가? 149인가? 개봉을 안 해가지고 해보진 않았어요 그거 얼리얼... 얼리얼 토너먼트인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랑 신조협력 공방불패 그리고 진짜 뭐 별의별 게임 이상한 거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투니버스 만화 주제가 위 앨범도 가지고 있어요 앨범 CD 자 일단은 누구를 쏴야 되려나 얘를 쏩시다 쏩시다 아 좋았어 아 좋아 다 잡았어 네 레이반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마그나 카르타 버그 없이 클리어하기 해주세요 마그나 카르타가 뭐지? 많이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상세기전 시리즈는 하나도 안 해봤어요 파트 1 말고는 상세기전 3 파트 1 말고는 하나도 안 해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의뢰봅시다 아 용병 고용해야지 그래 얘였다 마르슈너 여기 보이시죠? 공격력 99 포병만 사용할 수 있는 띵 캐릭터입니다 띵 캐릭터 14,000원이나 하는 아주 고가의 소속이죠 이 노예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이 노예를 구입해가지고 천사들의 제국 또 해봤어요 머머리 비하한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번 말씀드리는데 대머리를 비하한게 아니고요 저는 스타일로 대머리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좋다고 한거지 절대로 머리가 탈모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이신 분들은 제가 아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뭐야 무슨 일인가 웨르키우스 왔느냐 불이 썼습니까 아버님 강철왕을 기력하느냐 20년 적이지 난 그를 모았다 아니 그의 망명을 어? 이거 벌써 거의 후반인데? 자 일단은 여간에서 세이브 합시다 어 이거 벌써 거의 다 깨가네 잠깐만요 아직 아직 야 얘네들 3렙도 안 나왔는데 왜 벌써 다 깨가 이게 뭔 이게 뭔 일이래 3렙 병사도 안 나왔는데 지금 게임 끝나게 생겼어요 이거 버그 패치된 버전이겠죠 네 아마도요 자 이 포겔 마이너는 이제 버립시다 이 포겔 마이너는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여가지고 버려야 될 것 같고 마르슈노한테 패러딘스워드 장착시켜주고 씁시다 아 포겔 마이너도 일단 데리고 다니면서 요거 9마리 꼬라 박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버그 픽스된 그런 그런 거 받아가지고 하는 게 편해요 솔직히 저 녀석 잡으러 갑시다 요 녀석들 약한 녀석들이죠 전투해 1회 포병 1회 포병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안 쓰고 있어요 왜냐 1회 포병들 다 죽이고 나서 쓰려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병사들을 남겨두면은 계속 월급을 갉아먹어요 완전 존먹는 벌레처럼 존벌레처럼 어 돈을 갉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다 자살시켜야 돼요 그냥 돌격해가지고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시켜가지고 다 죽여야 됩니다 야 이거 한 번에 만나네 자 프랭크로 너무 가까이 있는데 자 레이반으로 막아줍시다 레이반으로 막아주고요 그리고 뺘장몬 뺘핑 뺘핑 가족이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적이에요 이 게임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스포일러 아니죠 스포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원래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뭐야 레이반 죽겠네 어 한줄 죽었어 야 얘네들 왜 이렇게 강해 아니 나는 아직도 2렙짜리 쓰는데 얘네들은 왜 3렙 쓰는 거야 와 진짜 치사하네 안 오네요 이 저식들은 다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자 마르슈너를 키우기 위해서 싸워줍시다 꽝 오케이 아네스로 공격을 하고요 공격 네 한 3분의 1 정도 진행이 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좀 있으면은 그거죠 우리 동료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 동료들이 돼짓돼짓 해가지고 그냥 사라질 시간이에요 아쉽게도 애들이 좀 와야지 재밌는데 네 엘프 공수 살 수 있었으면은 진짜 이거는 초갓 게임이었을 텐데 길이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게임이었을 텐데 엘프 공수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 초갓 게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그래 자 때려주고요 얘네들 오 레이방 강력해져가지고 이제 한방에 죽이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어? 빵 빵 빵 빵 죽어라 아우 뭐 안 죽니? 마르시너로 마무리를 하고 제발 쏴주고 부족 아우 으 해주시 조 그것도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만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해 주실 분은 해 주셔도 좋고요. 오 야 또 한 줄 죽겠네. 저는 막 추천을 안 한다고 해서 시청자분들을 강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보다가 진짜 놀랐던 게 강퇴를 하더라고요. 추천 안 해주니까 추천 계속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깨면 추천해 드릴게요 하고 했는데 계속 추천 안 하시네 그러면서 강퇴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일단은 이렇게 때려줍니다. 저도 좀 이따 눌러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퇴하더라고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강퇴를 해버려요. 너무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여기에다가 그 뭐냐 저거 뭐냐 22시 지금 시작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저기 옆에다가 원래 추천 감사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그거를 그게 화면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화면을 많이 가려가지고 빼버렸거든요. 화면을 많이 가려가지고 빼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민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천 해달라고 도전 게임 찾아보다가 암안전사록이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암안전사록이 뭐죠? 한번도 못들어본 게임인데? 뭐지? 뭐지? 오우야 야 엄청 쎄 얘네들 데미지 완전히 정신나간 데미지네 아 그래요? 극산 게임이에요? 극산 게임 진짜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아직 멀었네요 더해야되겠네 더해야되겠네 명성에 올라갔죠 명성에 올라갔죠 머털도사요? 머털도사 머털도사 머털도사라 몇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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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 몇십 적기 네 몇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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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죠. 여기 좋아. 요것들 다 팔아버리고 딸 거 없고 병사고용 오!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전사 3짜리가 나오네요. 붕수는 아직 2짜리네. 붕수 3짜리하고 어 뭐냐 포병 3짜리가 나오면은 이제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겜중에 유닛 계속 겹치면 쎄지고 유닛 종류 바뀌는 RTS 있었는데 혹시 암? 아 그거구나 그거 그거네 모나크 모나크 팔콤 게임에서 팔콤에서 만든 게임 모나크 모나크라는 게임인데 그게 막 겹치면 강해져요. 칸이 있고 겹쳐지면 강해지고 딱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모나크 모나크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그거는 머리 아픈 게임이여가지고 그거는 배치를 잘해놔야지 깰 수 있는 게임이여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좀 머리 아플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하려다가 포기했거든요. 델라스 지력 탐색이 그래 이거 해야겠다. 델라스 지방을 탐색해주게 머리 쓰는 게임은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머리 쓰는 게임 할 수 있는데 머리 아플까봐요. 하다가 머리 아플까 어 저 어 뭐냐 어 하다가 좀 짜증 날 것 같아가지고 게임은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절대로 고통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바둑 해달라고요? 아 바둑 제가 옛날에 진짜 유치원생 때인가 그때 한번 바둑 배웠었는데 오목도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뭐야 그거 뭐냐 페미컴 오봉 해봤는데 진짜 어려워요. 상급으로 해봤는데 야 여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얘네는 왜 여기 나와있어? 그니까요 뇌 용량을 초과하는 일을 시키시려 하시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델 나 셋 에너지 세르지오는 여기서 기다립시다 딱히 움직일 애가 없네 아네스만 뒤로 빼줍시다 노우바둑이 뭐예요? 야 바둑이랑 오목이 뭐냐 바둑이랑 오목이 뭐냐는 또 바둑 모르세요? 이세돌 아저씨가 진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 그 스포츠 종목 알까기는 옛날에 잘했는데 그 넷마블 알까기 제가 진짜 초고수였어요 초고수 승률 승률 80% 이상 넷마블 알까기 알까기 하면 와모호였는데 캐치마인드 하자구요? 자 얘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캐치마인드 제가 근데 그림을 잘 못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몇 년 지나야 고전게임임? 2년이요 2년 2년 이상 지나면 고전게임 2년 이상 지나면 고전게임 2년 이상 지나면 고전게임이죠 확실히 3년이 지나면 고전게임 3년이 지나면 다시 3년이 지났수 트레일러만 나와도 무슨 게임이라고요? 어 저걸 못죽이네? 호호 어 얘네들 약하다 확실히 얘네들은 네 적이 좀 많긴 한데 1렙짜리들이어가지고 1렙짜리에다가 지금 공격력도 별로 안 높죠 그래가지고 충분히 할만합니다 자 일단은 얼마나 공격을 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얘를 이렇게 때려주고 쏴 오케이 아네스가 잡았구요 페르디난 쏘고 그리고 알렉스베 빵 쏘고 바르시너 빵 쏘고 저게 안죽네 자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버튼 엄지척 톡 톡 톡 톡 아 녹스도 한번 해야되는데 녹스를 한번 해야되는데 녹스 각이 잘 안나오네요 녹스할만한 각이 잘 안나오네요 어 뭐야 띠옹 아유 죽어버렸네 쏴 빵 빵 빵 빵 빵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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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본렘도 토병 앞에는 장사없죠 죽죠 없냐 잘 나요 빵 오케이 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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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허! 중노의 폭발 명작 영화 게임으로 만든 질질을 받았다고요? 그게 뭐지? 586 컴퓨터는 저도 써봤는데 그거 막 이렇게 본체에, 본체에 막 이상한 진짜요 스크린 같은 거 있어가지고 띄옹띄옹띄옹 하면서 나오는 거 써봤었는데 자, 마르스너로 잡아줍시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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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세다 얘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데미지 지려요 완전히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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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스로 가라고 했었죠 아, 트래비아에서 경사를 일단 고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궁수 궁수가 지금 부족해요, 궁수가 궁수가 몇 명 부족하냐 therapists 4마리 부족하죠öt 4마리 4마리에다가 9마리 계고용을 하고 아 사 settling좀 살게요 고객님 161원밖에 없네 자 이렇게 3개 껴주고요 어 프랭크한테 메탈 글러브 껴줍시다 좋아 좋아 어 야 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월급을 지급해 마이너스 1127이 됐네요 자 요거 매상이랑 맥주 팔아야 되죠 팔고 돈을 좀 모읍시다 예 이번 의뢰 끝나면 다 값을 해 주려고 했는 여기서 싸워야 되죠 뭐지? 어 뭐야 왜 포병에 한 마리가 부족하지? 시용 포병이 부족하네 자 포겔 마이너 어 얘 거를 뺏었습니다 아 그래요? 욕하니까 저 왓이래요? 포병이 부족하네 어 야 얘네들 왜 이렇게 많아 어허허 친구를 만났느냐 샤샤샤샤 레드샤샤샤 어 공격력이 꽤 센 녀석들이죠 거의 다 2랩 3랩짜리야 와 어 이거 좀 힘들겠는데? 내가 이 의뢰를 왜 받았지? 괜히 받았네 나는 피덕맨 얘야? 그게 뭐예요? 자 일단은 애들 이렇게 앞으로 딱 전진배치를 시켜줍시다 전진배치를 이렇게 시켜주고요 어 이번 판 좀 힘들 것 같은데? 족들 왜 이렇게 많아? 어 이 퀘스트 괜히 받았네? 이거 엄청난 네 이거 엄청난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쟤네들 몇 칸 움직이는 거죠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어도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있어도? 딱 여기까지 마지노선 딱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느낌이 왠지 더 앞으로 갔다면 맞을 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오네 다 저기 어어? 야야야야야 잠깐만 어 공병들을 노리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공병들을 노리고 있어요 공병이랑 포병 있는데로 지금 애들 다 몰렸죠 레이바를 안 오네 레이바 있는데로 안 오네 취소한 녀석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다 그렇다면 송방필승 하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 버그를 쓴다니요 지금 제대로 잡고 있잖아요 빠지고 저도 빠지고 어 얘네들 한 번에 여기까지 달려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자 여기다가 일단 프랭크를 세워놓을게요 그리고 레이반도 여기를 막합시다 막아주고 자 마르시너로 아니다 아니다 포게미아로 연속을 마무리를 하구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철태병을 쓸 대체용병을 한 명 구매를 해야 되는데 노예를 한 명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노예가 쉽게 발견되지가 않네요 노예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어이쿠 허어 오 오 다행히 기병은 안 움직이네요 저 기병 부대가 진짜 위험한 애들인데 쟤네들은 다행히 움직이질 않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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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턴이다 너네는 죽었어 다 자 다 죽었죠 일단은 얘네들부터 일단은 얘네들부터 차주 잡 어 어 저 이제 어떻게 해야되냐.. 보니까.. 자 일단 레이반으로.. 아.. 레이반으로 상대를 하기 전에 네.. 피해가지고 마르시너로 공격을 해 줍시다 꽝! 얘네들 다 죽었죠? 마르시너 지금 뒤에 장난 아니죠? 개미지 지금 보이세요? 와.. 진짜 쩐다! 너무 쎄! 다 탁살나네 그냥.. 자 세르지오로 얘네들을 공격해 줍시다 이 기병들을 네.. 제 포함방이면 뭐 그냥.. 다 죽죠 세르지오 아이템을 안 껴줘가지고 그런 듯 개미지에 약하는 일 없다 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허허.. 잡을 수 있으려나? 저 녀석을? 공격! 공격!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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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죽일 것 같은데? 빵! 아이.. 못 죽이네 자.. 얘로 마무리를 합시다 오케이 자 이제 레이반으로 비격 톡! 오.. 야.. 데이비지 엄청 쎈네 톡톡! 톡! 톡! 아 좋았어 야 레이반 엄청 쎄네 와우 좋다 아 그냥 쓸어버리고 다니고 있죠 쓸어버리죠 쓸어버리고 있죠 쓸어버리고 다니고 있어요 오케이 퍼랏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퍼랏 자 턴을 넘깁시다 퍼랏 어?! 퍼랏 퍼랏 헉 퍼랏 띠옹 퍼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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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법의 쓸쓸이야 와 진짜 더럽다 더러워 근데 7000원짜리의 의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병력을 희생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야 세르지오도 할 수 있겠어 어 안죽겠네 할 수 있나? 하나 죽겠다 하나 막아라 막아라 아이고 못 막네 오 다행이다 공격 안한다 프랭크는 꽤 에너지 많이 닿는 방어력이 낮아서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버튼 업무 쳐 어? 안달려두네 아 이거 게임 개목이요 그 뭐냐 은색의 운병입니다 은색의 운병 자 마르시너로 얘네들 일단 정리를 합시다 푸키런이요? 얘네들을 쏴주고 어 뭐야 잡았네 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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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잡았죠? 이 기병들부터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병들부터 아까 죽었지 그러고 보니까 죽어라 죽어라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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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닮은 것 같다구요? 죽어라 이 녀석들아 띠용 한마리가 막았네? 아아 이 자식 어때 한마리씩 남았네 이거 아이고 진짜 답답할 노릇이네 어어? 마법 쓰는거 아니겠지? 아니네 다행이다 자 포게마이 일단 끝났구요 아 죽어버린거 어 야 마법 쓰는거 아니야? 아이고 아 나 제발 아니 미쳤어 흐흫 흐흫 아니 뭐 저렇게 잔인하게 꼭 저렇게까지 해야겠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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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핫부대가 그냥 쓸려버리네 한 마리아 근데 돈을 좀 버려야 되는데 큰일났네 프랭크로 마무리를 합시다 A반으로 양념을 한 번 해주고요 그니까요 병사 메꾸려면 돈 다 나가겠는데? 빨리 3렙짜리 궁병이 나와야 돼 3렙짜리 3렙짜리 궁병이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너로 마무리 빵 어? 마무리 그냥 기다려봐 포기 안해 포기 안해 아 희앤성의 용병길드로 가야지 지급을 해 주네요 야 돈을 얼마나 쓴거야 자 나가가지고 어 저 녀석들 잡아야되나? 자 세이브하고 요 녀석들 잡아볼게요 트라노 가자 천초로 어? 정사가 없네 자 이렇게만 출전해도 이길 수 있는지 충분히 네 풀 표현이 보약이라고요? 좋았어 자 얘네들 허접들이죠 허접들은 항상 이렇게 약타를 해줘야돼요 약탈을 해줘야지 가자 아니 이 자식이 좋았어 자 한번 날 뛰어볼까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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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벽해 4명의 환상적인 콤보로 4명의 환상적인 콤보로 정글을 제압을 했죠 얘네들은 다 레벨 3자리 쓰는데 왜 나는 레벨 2 2자리 1자리야 수상하게 시리 락 u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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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0 으 으 으 으 아 와 엄청 많이 나네 피 프랭크 한줄 죽었죠 아 한줄 죽었네 네 이거 후방 가면 적들도 적들도 다 레벨 3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저도 레벨이 오르고 레벨도 오르고 그 뭐냐 제 것도 레벨 3이 다 되고 그리고 그거죠 능력치가 넘사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기 레벨이 3이 돼도 뭐 그렇게 큰 차이 어 그렇게 크게 막 힘들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힘들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죽는 위험이 조금 높아지긴 하는데 야 마르슈나 잘 오르네 레벨 쟤는 진짜 좋은 거 같네요 프랭크로 공격합시다 이거 후방 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녹아다 많이 해놓으면은 녹아다 많이 해놓으면은 막 피가 안 달아요 막 궁수한테 맞아도 막 영 달고 이래가지고 레이반이랑 세르지오 프랭크 이런 애들 잘 키워놓으면은 그냥 막 다 죽이죠 그냥 제가 이거 나중에 이거 뭐냐 제가 이거 끄기 전에 끄기 전에 능력치 진짜 어 제가 해놓은 거 능력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 키워놓은 거 옛날에 했던 건데 잘 키워놨던 거 능력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세팅 보여드릴게요 진짜요 완전히 그냥 똥.. 슈퍼초 똥파워가 돼가지고 애들이 애들이 막 다 통행료 내고 지나가려고 해요 저 만나면은 무서워가지고 어! 와 무거다! 어! 어 살려줘! 자 돈 넣고 도망가려고 하죠 야 저거 좀 죽여줘 아니 저거 포병 한마리 남은 거 왜 안죽이지 저기요 저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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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왜 비격 안하지 띠옹 엣 자 이제 2렙짜리들 2렙짜리들 다 소모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소모를 시키고 클리어를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해 오 막았어 아 뭐야 얘네는 또 지나친다 오케이 무사히 지나쳤죠 내가 뭐하고 있었지 희앤성의 용병길드로 가야되죠 희앤성의 용병길드 희앤성으로 빨리 달립시다 희앤성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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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러 가자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본것은 없죠 명성 다시 골랐습니다 아 궁수 레벨 3짜리 좀 나오라고 이렇게 안나와 허허 오즈본마을 오즈본마을 오즈본마을을 하.. 가야겠다 쓸만한 애 없죠 정정 여간에서 칠을 잡시다 자고 세이브 왜이래 오즈본마을 여간으로 식량 배달 이래 를 하고 포고싱 저기까지 가야돼? 얘네들이 나 통과 시켜주려나? 아 야 얘네들 그냥 싸우네? 나 병력도 없는데 별로? 자 한번 봅시다. 아 뭐야 얘네들 허잡이였네? 아 뭐야? 이런 애들한테 쫄은 거였어? 아 아 부끄럽다 부끄러워 그런 녀석들한테 병력이 없다고 징징거렸다니 자 이런 애들은 박사를 내줘야 되죠 다시는 못덩기게 과연 허잡일지 오 야 얘네들 포병 레벨 3이네? 3 3짜리네 3 3짜리 오 야 많은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은데? 어 그러네 공격력 왜이렇게 높아? 야 이건 위험하다 위험해 야 이거 이거 진짜 쉽게 볼 상대가 아닌데?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비겁하긴 하지만 그걸 사용해야겠군 비겁하지만은 비겁하지만은 비겁하지만 이렇게 자 강한 자하고 상대할 때는 항상 비겁해져야되죠 자 강한 자하고 상대할때는 항상 비겁해져야되죠 그래 강한 자하고 싸울때는 항상 비겁해져야되 이렇게 이거야 이거 그래 지금 더이상의 인명피해가 일어나면은 큰일나기 때문에 최대한 적들을 줄여놓고 싸우기전에 적들을 줄여놓고 싸워야죠 어어 야 이거 이겠는데? 오우야 아포라 자 한번 싸웁시다 이제 비겨 뭐야 이 허접들 선빵날리면은 당연히 이기죠 질수가 없죠 덤벼봐 덤벼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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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빼 포병들은 막지 못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막지 못하는 걸로 알겠지 포병들은 때리는대로 맞아줘야되가지고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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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